5년간 재산이 3억 증가, 생활위만 13억 썼다. 2021년간의 기준 문 대통령의 재산이 21억 9100만원이 신고가 됐습니다. 취임 전에는 18억 6400만원인데, 결론적으로 3억 2700만원까지 재산이 증가를 한 상입니다. 수익 지출 내역도 5년간 증가가 됐습니다. 월급과 채 금세는 19억 8200만원에 수익이 났어요. 5년간 수익이 19억 8500만원, 20억가량 수익인데, 재산은 3억 얼마까지 증가가 안해지거든요. 사회금으로 3억 3500만원을 주셨고, 생활비는 14억 4500만원을 주셨습니다. 않는다 가진 않기 때문에, 조금 더 큰 비용이죠